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금요일 주말입니다. 우리 증시는 코스피 지수는 상승을 했고 코삭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 지수가 0.09%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2583.27로 마감을 했지만 2600선을 여기에서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것보다도 오늘 외국인들이 3900억의 매도 기관이 769억을 매수했고 개인이 2900억을 매수했지만 지수가 일단은 2600선에 안착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지금 내내 이번 달 들어와 가지고 계속 2600선 근처에서 박스권에서 이렇게 머물러는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오늘 0.98%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2727.41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면 간밤에 미국 증시 다우 지수 나스닥 s&p500 3대 지수가 혼조세 마감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76% 상승을 했고 s&p500도 상승을 했죠. 다우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어요. 나스닥 s&p500 지수 상승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양대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려 20% 이상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는 오늘 테슬라가 간밤에 급등을 했지만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0.12% 조금 조금 강세를 보인 반면에 이게 포스코 홀딩스는 약세죠. 1.18% 그리고 또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그리고 또 보면 포스코 퓨체 모두 다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테슬라 급등에 이어서 우리 2차전지 관련주들은 조금 대조를 보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오늘 특징이 하이닉스하고 역시 또 오늘 삼성전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삼성전자는 오늘 1.24%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연중 최저치 52주 최저가를 지금 기록을 했어요. 장중에 5만 5,800원까지 또 내려갔었고 하이닉스는 20만 닉스를 넘어버렸어요. 2만 2,800원을 상승을 하면서 20만 1,000원을 기록을 했죠. 하이닉스 오늘 여기서 레포트가 또 이렇게 발표된 것을 보면 모건 스탠리. 여러분들이 모건 스탠리 기억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 바로 그때죠. 15일 날. 여기서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반도체 겨울이 온다.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내면서 하이닉스 주가를 26만 원. 목표 주가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딱 떨쳤어요. 12만 원으로 그러면서 지금 와 가지고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라고 또 얘기했냐. 자기네들이 잘못된 전망을 인정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했어요. 그런데 또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상향을 12만 원에서 13만 원. 만 원 상향했어요. 만 원. 지금 현재 주가가 20만 천 원인데 목표 주가를 13만 원. 26만 원에서 12만 원 이렇게 절반으로 떨쳤다가 그리고 나서 만 원 떼렝 올리면서 야 우리가 전망이 잘못됐다. 이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24일 오늘이 25일이죠. 그렇죠. 24일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단 목표 주가를 많은 상향 조절을 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피크는 아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번에는 다를 수 있지만 원자재 메모리 시장 전망을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난 여기 보면 15일이죠. 우리가 9월 15일. 9월 15일이면 추석 연휴 일요일이었어요. 이때 그냥 생각지도 못한 반도체 메모리 겨울이 온다. 이러면서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 딱 떨치고 투자 의견도 비중 축소. 두 단계 낮췄어요. 비중 축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건 스탠리 그러면 한국의 반도체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런 얘기해서 애널리스트 션 킴이라는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한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이때 우리가 9월 15일이면 이때입니다. 9월 15일 이후에 지금 주가가 올라온 것이 24%는 올라왔어요. 24점 정확하게 08%.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와가지고 야 이거 뭐 보고서가 자기네들 틀렸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이것도 뭐 장난도 아니고 그렇죠. 만 원이 뭡니까 만 원이. 이게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또 얘기해서 얘기했냐 그러면 올해 2024년도 여기에서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24조 2520억 정도 이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이것은 일단 뭐 디램 그리고 또 hbm 이쪽에 여기에서 매몰 증가 심어가지고 강세를 보이겠지만 내년 내년이면 2025년이죠. 2025년에는 조금 좀 감소할 거다. 23조 보니까 뭐 23조 5060억 이 정도로 조금 좀 감소가 되고 그러면 2026년도에는 여기에서는 크게 감소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러한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중국 중국에서 경쟁사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성장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러면서 하이닉스 시장 점유율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근거로 해가지고 12만 원에서 지금 조금 좀 올려와서 만 원 올린 이유예요. 13만 원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또 지금 뭐 현재로서 hbm 이게 저기 하이닉스는 hbm 수요로 인해가지고 호실적을 나타냈죠. 이것이 강세를 보이겠지만 2025년 내년부터죠. 내년 2025년이니까 내년 이후에는 성장률이 둔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참 말 바꾸기 참 여기에서 하고 굉장히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외국계 증권사 시티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죠. 시티은행 시티은행에서는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얼마를 올렸나 기존이 31만 원이에요. 31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2만 원 정도 더 끌어올렸죠. 그리고 국내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계속 지금 올렸어요. 보니까 미래. 이 미래셋 같은 경우에는 26만 원 목표 주가에서 26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지난번에 여기에서 보면 24만 500원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급락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보면 또 nh증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3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이렇게 목표 주가를 계속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증권도 올리고 bnk도 올리고 흥극도 올리고 다 올렸어요. 특히 또 시티가 이렇게 31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올렸는데 모건 스탠리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만 원 달러 그것도 지금 12만 원에서 13만 원. 지금 현재 목표 주가가 20만, 아 저기 현재 주가가 20만 천 원인데 그럼 뭐 주가가 여기까지 쭉 더 내려와야 된다는 이러한 목표 주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저승사자 모건 스탠리가 우리가 틀렸다 인정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렸다는 거.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문제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참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말이에요. 지금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들어왔냐. 외국인들의 매도가 약 한 3천억이 넘었어요. 3천2백삼십 이렇게 해서 2억, 3천2백삼십이억 매도. 기관이 한 400억 정도 매도였어요. 이걸 뭐 개인들이 다 받아 냈어요. 3천5백, 70억 정도 이렇게 받아 냈는데. 자 삼성전자가 오늘 말이에요. 이게 보면은 퍼센트상으로는 한 1% 정도 이렇게 해서 하락을 했죠. 퍼센트가 이렇게 일단 보면은 1.24% 어제 보면은 4.23%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서 장 중에 5만 5천8백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5만 5천8백원. 그리고 5만 5천9백원에 이렇게 장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가 아니죠. 이번 한 주 동안에 삼성전자 주가가 무려 5.57%나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이게 뭐 참 삼성전자 바닥이 보이지 않는 거 참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지난 이때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도하기 시작한 것이 9월 5일, 보면은 9월 5일이에요. 9월 3일, 9월 3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한 금액이 총 12조 9,300억. 이게 뭐 12조 9,300억씩이나 이렇게 매도를 하는, 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맥을 못 추는 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다 아시지만은 일단은 실적, 실적, 어닝 쇼크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닝 쇼크 이유가 바로 HBM 때문이에요. 하이닉스는 HBM에서 바로 엔비디아의 납품을 독점 납품하면서 영업이익이 무려 7조 300억씩이나 됐는데 이 삼성전자는 반도체 쪽에서 한 5조밖에 되지 않아요. 야, 이게 2조가 더 많습니다. 이 HBM 하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HBM 실적을 못 내는 상황에서 위기론까지 여기에서 나왔어요, 위기론. 지금 뭐 제 주변에서도 뭐 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부도나는 거 아니야? 뭐 삼성전자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자꾸 한번 물어봐요. 이게 바로 TV라든가 아니면은 유튜브 여기에서 유튜브 이런 데서 썸네일을 너무 아주 자극적으로 쓰다 보니까 뭐 이게 사람들이 삼성전자 금방 부도나는 걸로 막 이렇게 알아요. 야, 참 이게 답답한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뭐 현재로서 3분기 잠정 실적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쇼크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렇지만은 삼성전자가 반등. 지금 여기에서 정확하게 지금 보면은 PBR, 주가순 자산비율 이게 1이에요, 1. 그러니까 청산가치. 이 삼성전자를 다 팔아가지고 청산을 했다. 청산가치가 지금 뭐 거기에서 바로 5만 6천 원이에요, 5만 6천 원. 한 주당. 그런데 지금 5만 5천 9백 원에 와 있어, 5만 5천 9백 원. 그러니까 청산가치보다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지금 제일 저평가 가치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때하고 지금 여기에서 같은 이런 상황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삼성전자 반등은 언제 오느냐.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더 매도할 수 있어요.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왜? 일단은 첫 번째가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려면 외국인이 여기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여기에서 엔비디아에 엔비디아 지금 hbm 퀄리티 테스트하고 있죠. hbm 이 hbm3 여기 이제 8단 품질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게 품질 테스트에서 패스가 됐다. 그런 뉴스가 들어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바로 반등의 시작이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이닉스 반도체 겨울 반도체 겨울을 얘기했던 모건스텐리. 참 모건스텐리에서 여기서 12만 원에서 목표주가 13만 원을 달랑 올리면서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참 이게 우스개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이닉스는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호실적을 hbm 때문에 나타내면서 주가 목표주가 끌어올렸다고 얘기했죠.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바로 조금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미국 증시를 한번 보죠. 일단 아시아 증시라든가 또 이런 걸 한번 쭉 훑어보면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일본을 빼고 다 상승해요. 일본이 0.6% 약세를 보였죠. 그리고 대만이 0.67% 상해종합주가 지수가 0.5고 홍콩 항생 홍콩 해지가 0.4고 0.35. 그러니까 중화권 증시는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 나스닥 s&p500 혼조센을 나타냈어요. 나스닥하고 s&p500은 상승인 반면에 다우는 하락이었어요. 이 이유가 첫 번째 일단은 말이에요. 미국에서 국채금리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던 것이 일단 한풀이 꺾였어요. 한풀이 꺾였다는 것은 상승이 둔화됐다는 얘기죠. 꺾였다. 꺾였다고. 그리고 두 번째 테슬라. 테슬라가 말이에요. 지금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20%나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나스닥도 그렇고 s&p500 이것도 이렇게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테슬라가 말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올라간 것은 21.92%. 21.92%. 이거 초급등이죠. 이게 2013년 이후에 11년 만에 최고의 그런 상승률을 기록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매출. 중요한 것은 올해 실적도 좋았어요. 매출이 이번 분기에 8% 증가를 했고. 그리고 또 순이익도 역시 시장에서 예상치보다도 웃도는 0.72달러를 기록을 했어요. 0.72달러. 시장에서 예상은 0.58달러를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좀 높았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내년이에요. 2025년도 내년에 가이던스를 얘기해서 머스크가 발표를 했는데 아주 내년 매출이 말이에요. 한 20에서 30% 증가할 거다. 이렇게까지 여기에서 큰 소리를 그냥 빵빵 치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서 투심이 확 불을 붙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시장에서 예상은 한 15% 정도 상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테슬라가 내년에 30%까지 매출이 늘어날 거다. 성장할 거다 이렇게 머스크의 말 발언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지금 후보. 지금 트럼프 후보를 위해서 여기에서 굉장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매스컴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마니아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전기차 쪽에 아마 바로 테슬라 쪽에 상당히 수혜가 예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 이게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국채금리가. 2년 만기 국채금리가 지금 보니까 계속 하락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다가 오늘 하락을 했어요. 2년 만기 국채금리가 2bp 하락을 하면서 4.065%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보니까 3.9bp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4.201%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다가 그래도 국채금리 상승세가 꺾이고. 그리고 또 테슬라의 호실적 이런 영향 때문에 결국은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유가도 조금 좀 꺾였어요.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0.81% 하락 70달러 19센트를 기록을 했고. 브렌트류도 0.77% 하락을 하면서 74달러 38센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선물지수 유럽 증시 보니까 유럽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미국의 선물지수도 다 상승해요. 유럽 증시가 지금 상승해서 조금 혼조세로 바뀌었네요. 독일이 플러스 보압이죠 0.09. 영국이 마이너스 프랑스가 마이너스 유로수탁이 플러스로 이렇게 네덜란드 스페인 원 이렇게 마이너스네요. 아까 제가 방송할 때는 다 플러스였는데 이렇게 혼조세 상황이 돼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선물지수는 또 플러스였는데 또 이것도 또 바뀌었나 모르겠네요. 그냥 그대로 플러스를 유지하네요. 다우가 플러스 0.28 그리고 또 나스닥이 플러스 0.32 S&P500이 0.29%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선물지수는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유럽 증시는 혼조세 상황. 일단 미국의 선물지수가 상승하는 것을 보면 또 이렇게 미국 내일 미국의 3대 지수도 좀 강세를 보이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이번 달 내내 지금 여기 박스권에 2600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려오지도 않고 소위 말해서 올라간 여기에서 모멘텀. 재료도 없고 그렇다고 내려올 악재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지금 이렇게 박스권에서 머무르는 상황인데 특히 삼성전자 참 삼성전자는 조금 좀 참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또 이게 보면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저승사자 하이닉스 자기네들이 잘못된 전망을 인정을 했다. 그러면서 떼랑 만 원을 여기에서 12만 원에서 목표주가 13만 원으로 올렸다. 여기에서 주목하시고 그렇게 그러니까 반도체는 아직까지 나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일단은 HBM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년에 2025년도에는 아마 더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주가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반도체가 하이닉스도 올라가야죠. 거기에다가 또 삼성전자 당연히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장중에 무료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장에 여기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무료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혼자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그리고 또 여기에서 방향성 그리고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게 경험과 경륜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모든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데 무료 리딩이에요. 그래서 오시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최소한 한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게끔 제가 가르쳐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이 힘든 장 같이 겪어 나가세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분은 직장 다니면서 매매하는데 재방송 들은 지가 한 5년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1월에서부터 6월까지 3000만 원 수익 냈어요. 투자금이 7000인데 한 달에 500만 원씩 수익 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직장 다니면서도 하는데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서 배우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장기 투자해가지고 대박 낼 수 있는 종목도 또 알려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9600만 원 매수해가지고 수익금만 2억 4300이에요. 252% 얼마나 대단해요. 이런 거.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 1억 2600을 매수해가지고 수익금이 6억 1900이에요. 488% 이렇게 대박 날 수 있는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와서 같이 공부하면서 잘 따라하세요. 무료니까 공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럼 어디로 가서 방송을 듣고 어디로 가야지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게 스마트폰이에요. 여기에서 구독을 누르고 그다음에 화살표 있죠. 이걸 이렇게 클릭하면은 카페가 나옵니다. 이 카페는 무조건 들어오세요. 왜 그러냐. 이 카페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접할 수 없는 매매 기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클릭하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안정모의 주식 투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들어오셔가지고 카페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이게 카페 활동을 조금 좀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천년아랑님의 매매 기법. 그리고 또 황고수의 매매 기법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분 다 지금 세상을 다 뜨고 안 계세요. 그런데 이제 특히 천년아랑님 같은 경우에는 재방송을 14년을 들었어요. 작년에 85세 연세 세상을 뜨셨는데 10년 전 74세부터 14년 동안을 재방송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보면은 적게는 천만 원 많게는 삼천만 원 이상 수익도 내셨는데 이게 투자금을 한 1억 정도 가지고 매매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공부하는 방법이라든가 매매 기법 이런 걸 다 남기셨어요. 한번 이런 걸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수익 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실전 재테크 초보도 잘할 수 있는 필수 지식 및 공부 방법. 그러니까 초보들이 이렇게 공부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론과 경험적 주가 상승 하락 추세 판단 예측 기법 매매 기법을 이렇게 남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잘 공부하면은 여러분들도 한 달에 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14년 동안은 제 방송을 들었어요. 앞으로 뭐 10년 이상 제가 방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료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잘 따라 배우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건 매일이죠 뭐 그렇죠. 시간은 9시에서부터 오후 3시 30분 장중 내내 이게서 무료 리딩을 해드려요. 무료 리딩이라는 것은 뭐 돈 받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냥 공짜로 해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유료 리딩하는 데 가서 방송을 듣잖아요. 그럼 회비를 내야 돼요. 88만 원에서 한 110만 원 정도 이렇게 회비를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유료 리딩하는 데가 경제 TV예요. 한국경제 TV.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한국경제신문하고. 한국경제 TV 그리고 매일경제 TV. 이토마토 mtn 이런 데서 이게 유료 방송을 하는데. 제가 방송하던 내가 한국경제 TV 하고. 그다음에 sbs cnbc 여기에서 방송을 했어요. 이 당시에 제 방송을 들으려고 하면. 88만 원의 회비를 이 방송국에다 결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짜예요. 돈 받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올려드리는 유튜브 보고 공부하고 잘 따라하면. 이게 월 한 달에 500에서 한 천만 원 이상 수익 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또 제가 만들어드린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수익 내는 종목을 고르고 고르는 방법. 그리고 또 매매해서 수익 내는 방법.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고기 잡는 법.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100만 원씩이나 되는 이 회비를 내고 가서 유료 방송을 듣잖아요. 그럼 유료 방송 들으면은 저기에서는 100% 종목을 추천합니다. 종목을 추천하는데 뭐 테마주 급등주 막 이런 거 추천하다 보니까 하루에 3개에서 막 4개씩 막 추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회비 내고 손실 나고 여러분들이 뭐 이게 도박이고 오락이지 이게 주식 투자고 주식 매매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본 원칙을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공짜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료 방송 가서 유료 리딩 받으면서 종목 추천받아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돈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밖에 답이 없어요. 공부를 해야지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자기만의 매매 원칙 이것이 만들어져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일 유튜브에다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은 자기만의 매매 원칙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무료 리딩 잘 따라하면은 한 달에 500에서 1000만 원 이상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제가 만들어 준다니까요. 그리고 또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은 광고가 나와요.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봐주는 게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성의 보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꼭 시청해야 할 유튜브 동영상 이게 41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 10번 정도만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죠. 공부해라. 공부밖에 답이 없다. 여러분들은 뭐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공부는 뭐 공부가 되겠냐고. 또 아니면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안 했는데 뭐 지금 와가지고 뭔 공부를 하냐고.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려면 주식하시면 안 돼요. 돈 다 일을 씁니다. 공부 안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귀동량으로 종목 추천받아가지고 사서 수익 날 것 같아요. 안 납니다. 공부를 하지 말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자기만의 매매 원칙을 가져야 돼요. 중요한 것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재무제표 여러분들이 자기가 투자할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또 차트를 보고 주가의 흐름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5%만이 수익이 납니다. 이분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나머지 95% 이분들은 오히려 손실이 발생이 돼요. 왜?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남의 귀동량이나 듣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한 손에는 재무제표. 한 손에는 재무제표를 들고 공부하라 이거예요. 한 손에는 차트를 들고 공부하면서 여기서 투자를 하라 이거죠. 매매하고. 이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지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추세 매매 이거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잘하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익 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수익 낸 것 중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모아서 저평가주 사서 투자해 놓으세요. 이게 5배만 가봐요. 2억 5천입니다. 제가 10배 가는 종목도 이렇게 수시로 추천해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잘 따라하세요. 그리고 한 달에 500만 원 수익 내는 공식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반복해서 하면 분명히 수익이 납니다. 잃지 않아요. 아셨죠? 첫째 종목 개수를 3개 이내로 해라. 종목 개수가 많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종목이 20, 30개, 50개, 100개 이렇게 이런 분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여기 저기 다니면서 수익 말해서 이렇게 구글 동호척에 구글하다시피 종목 이렇게 추천받아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서 보면 세 종목을 다 공부해서 샀어요. 1억을 샀는데 수익금이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7,500을 샀는데 수익금이 95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 수를 줄이세요. 절대 종목 수 늘리지 마세요. 그리고 주식을 살 때 아무 때나 지금 사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주식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바닥을 치고 올라갔다가 눌러줄 때 눌림목에서 항상 사세요. 눌림목에서 살 때도 CCI라든가 그다음에 RSI라든가 엠빌로비라든가 이런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저점을 잡고 그다음에 이거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고 그리고 두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도하고 세 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했는데 밀리면 손절하고 이런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노래가락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잘 듣고 여기에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운받아가지고 달달 외우세요. 한번 보세요. 21선 우상향 눌림목 매수 세 번에 분할 매수 안 되면 손절 CCI RSI 과매도 매수 낙폭과대 엔빌로블네 수익 주네 자 이 노래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카페 가면 있어요. 여기에 카페. 여기에 보면은 주식성 음원 받고 벨소리 바꾸세요. 이렇게 카페가 있어요. 여기서 이거 다운받아가지고 벨소리 알람소리 이렇게 해서 달달달달 외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종목 공부를 해야죠. 이번에 종목을 이 종목을 한번 공부해보자고요. 지금 종목이 화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화신 이 종목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까 교육했듯이 자 첫 번째 뭐예요? 21선이 우상향 이렇게 내려오는 건 사면 안 돼요. 내려오는 건 사지 말고 21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그렇죠? 두 번째 눌림목 매수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눌러줬어요. 눌림목 눌림목인데 눌림목에서 CCI9이 과매도 구간 이런 과매도 구간.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이때도 사도 돼요. 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다가 눌러줬어요. 그럼 21선이 지지를 받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매수 기회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매수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우리는 지나가서 봤죠. 올라갔다가 눌러줬어요. 눌림목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위치에서 세 번의 분할 매수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수 이렇게 올라가면 그다음에 네 번째 세 번의 분할 매수 했는데 주가가 밀리면 손절 이 네 가지 원칙 이거를 잘 지키면서 매매하면 여러분들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수익 낼 확률은 8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화신이라는 회사 재무상태가 어떻고 재무제표 이런 것도 뭐하는 회사하고 한번 다 봐야죠. 자 여기에서 PBR하고 PER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삼성전자에 지금 PBR이 1이라고 얘기했죠. PBR 1. PBR이 1이라는 것은 청산가치하고 주가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1, 2하면 굉장히 저평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이게 3 이상이면 고평가하고 투자를 할 때는 3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0.71이니까 저평가죠. 그렇죠? 그리고 PER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이거는 10 이상이면 고평가예요. 투자를 할 때는 10 이하인 것으로 해라.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4.09 이게 저평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거는 종목 자체가 저평가지만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매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매매. 매매라는 것은 이런 눌림목에서 왔을 때 이런 데서 사서 아니면 이런 데 사서 주가가 올라오면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내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생활비 벌듯이 아니면 전업을 하더라도 생활비를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매매는 한 5번 정도에서 한 10번 정도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반복하세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500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냐. 이 회사는 크래시스 앤드 바디 파트의 주요 모듈품 개발품 형태로 생산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 자동차 부품. 그리고 또 이 회사의 매출을 봅시다. 매출이 굉장히 많네요. 1조 7천억. 작년에 1조 8천억. 영업이익이 890억 정도. 그러니까 매출은 굉장히 많습니다. 화신. 그리고 또 이 회사의 보면 영업이익률 이런 거 봅시다. 영업이익률 보니까 5.07% 이 정도는 굉장히 준수해요. 그리고 자기자원 수익률 16.41% 이 정도 준수하다. 그러면 PBR 주가 순 자산 비율. 현재 주가가 8,880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여기에서 뭘로 나눠주느냐. BPS 한 주당 자산 가치 14,844. 14,844 이렇게 나눠줘요. 나눠주니까 0.61이 나옵니다. 이 3보다도 상당히 저평가적이죠. 그다음에 이거 계산하는 게 PER 주가 수익 비율. 이거는 현재 주가가 8,880원이에요. 이걸 나눠줘요. 뭘로? 여기 보면 EPS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2262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4.0 굉장히 저평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저평가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회사를 여러분들이 매매해서 수익 내는 방법 이게 제가 알려드리죠.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기가 종목을 골라서 매매를 해서 수익 내는 거를 실전 매매라고 얘기했죠. 실전 매매. 실전 매매라는 건 자기가 직접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종목을 골라서. 그럼 일단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한다 했을 때 여기에 1차, 2차, 3차 이렇게 셋으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1차는 40%, 4, 3, 10이 1,200만 원. 그다음에 2차는 30%, 3, 3은 9, 900만 원. 이렇게 3차도 30%, 3, 3은 9, 900만 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애를 해놓으세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여기서 1차 매수하는 거예요. 1차. 1차 매수 이렇게 1,200만 원을 매수했어요. 매수하자마자 주가가 여기서 쭉 땡겨 올려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먼저 올라가는 경우를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올라오면 플러스 5% 올라오면 절반 매도. 그다음에 또 여기서 플러스 10% 오면 전략 매도 이렇게 하세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렇게 수익을 내고 딱 나오세요. 그게 1,200만 원에 딱 사서 수익을 내고 나오니까 이게 1,800만 원이 있어요. 이거 다 샀으면 얼마나 좋을까. 당연하죠. 개인들은 다 그 생각을 해요. 아무리 고수라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얼마만큼 냉정심을 찾고 분할 매수하느냐. 이게 고수하고 하수의 차이예요. 하수들은 이거 한꺼번에 다 사. 올라갈까 봐 한꺼번에 다 산다고 이게. 그런데 내려오면 대응도 못해요. 그런데 고수들은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항상 분할 매수예요. 왜? 수익을 내고 안 내고 보다도 잃지 않는 매매가 중요한 거예요. 잃지 않고. 잃지 않고 하다 보면 수익이 나죠. 이게 방금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주가가 또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또 발생이 되죠. 이것 때문에 내려오는 것 때문에 이렇게 2차, 3차 예비 자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1차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가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2차 매수하는 거예요. 2차 매수. 2차 매수 900만 원. 그런데 2차 매수한 후에 또 마이너스 5%가 또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 3차 매수하는 거예요. 이게 3차 매수. 그러니까 주가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이런 예비 자금이 이렇게 딱딱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심리적인 안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심리 안정. 이게. 왜? 내려오면 내가 예비 자금이 또 있어. 걱정 안 해. 내려오면 또 사. 이런 생각. 그런데 한 번에 다 샀어요. 이게 3천만 원을. 내려오면 이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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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고. 그러다 보면 이게 자기가 평성심을 잃어버리죠. 이렇게 세 번의 분산을 매수하는 동안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쫙 당겨 올린다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쭉 당겨 올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면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올라올 확률이 하여튼 85%예요. 그럼 올라오면 플러스 5% 오면 절반 매도 플러스 10% 하면 전략 매도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그럼 나머지 15%는 뭐냐? 이거는 내려올 확률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내려올 확률. 그럼 내려오면 마이너스 5%가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손절하고 나오세요. 아셨죠? 욕심내지 말고. 이거 뻗뚱겼다가는 여기서 바닥에다가 던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세 번의 분할 매수하면서 결국은 이것이 심리적인 안정이 되면서 수익 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식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다가 눌러줄 때 눌림목에 사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세 번의 분할 매수하고 올라가면 두 번의 분할 매도. 세 번의 분할 매수했는데 밀리면 손절하고 소위 말해서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이 위험 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수익 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 위험 관리 이런 거를 잘 컨트롤을 하면 여러분들 한 달에 500,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우리 증시가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기관과 개인의 매수를 하면서 일단 지수가 그래도 강보압 정도로 마감을 한 이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이번 달 내내, 지금 다음 주면 이제 10월 달의 마지막 주예요. 10월 달의 마지막 주면서 11월 달로 넘어갑니다. 아마 박스권 장세가 다음 주 내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서 사이닉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곤 스탠리에서 자기네들이 여기에서 반도체 겨울이 온다 이런 거에 잘못 이렇게 해서 레포트를 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표 주가는 장난도 아니고 만 원씩만 띨랭 올라서 13만 원,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하여튼 걱정 말고 조금 기다리면 삼성전자 같은 거 분명히 올라옵니다. 내려갈 포지션보다도 올라갈 포지션이 많아요. 내려가도 그렇게 많이 내려갈 여분이 없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